오지마 오지마 오지마라 오지말랬더니 기아이 와서는 그것까지 아십니까? 제가 근처에 약수 마시러 왔다가 난 거짓말이고 제가 이 계신 뒤를 밟다가 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온 걸음인데 진짜 이렇게 계시면 어쩝니까 애기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?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려면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려면 그럼 왜 하는지도 아십니까? 이 놈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라서 이 놈 칼을 씁니다 반갑다 안하시겠어요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뵌 네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? 애기씨였습니다 내가 그 몽곰이 되었냐? 안개지 고르고 골라 제일 날카로운 애기씨가 뵈었습니다 도움드렸습니다 잠시 아프셨을까요? 여지가 아프시길 바라데도 아주 잊으셨길 바라데도 안 되겠지요 나으리 제가 다 숨겨주고 모른척해도 안전히 보겠지요 이 나는 안전히 보겠지요